안녕하세요. 이임티비입니다. 어제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죠. 800포인트가 넘게 올랐는데 장중에는 1200이상 올랐었어요. 어제 834포인트가 올리고 끝났는데 시가는 1200포인트는 올리고 1500까지는 간 것 같습니다. 윗고리를 크게 남기고 끝난 거 보니까 은봉으로 끝났죠. 나스닥 지수는 180포인트나 빠지고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지수도 많이 상승하지 못하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빠져서 약보 확본에서 플러스 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코스닥은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도 15포인트는 빠지고 있는데 미국 선물이 지금 한 30포인트 가까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수가 강아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어제 마지막 불꽃이 될 수도 있다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간 오늘 생각보다 우리나라 지수가 약하게 움직이네요. 지금 시간이 1시 24분인데 제가 끝나자마자 또 오늘도 출장이 있어가지고 오늘 유튜브 촬영을 조금 일찍 합니다. 오늘은 안심종목이 오늘도 빛을 발하고 있는데 스타플레이스가 5500원에서 6000원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했는데 4000원을 살짝 깼다가 오늘 5510원까지 상승을 보여서 VI가 한 번 걸렸었는데 추가 상승은 나오지 않고 현재는 53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000원 초반대에 진입이 가능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쯤에 매도를 해도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죠. 조금 높이 잡으신 분들도 전부 수익권에 올라와 있으니까 5500원 넣으면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카톡을 줄 때 조금 늦게 줄 때가 있어요. 전화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VI가 걸린다든가 하면 오늘도 항상 한참 통화 중인데 VI가 걸려가지고 바로 카톡을 묻혔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VI 걸리면 제가 항상 얘기했죠. 무조건 절반 아니면 70% 이상 아니다 싶으면 전략 매도를 하고 보는 게 거의 80%에서 90%는 내가 봤다고 했죠. 그대로 추가로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빠지는 경우가 거의 80-9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매도를 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 최선 50에서 70%는 매도를 하고 지켜보는 게 좋아요. VI가 딱 걸렸다 하면은. 그리고 한국 컴퓨터도 2900원, 2800원, 900원에서 강력히 매수를 하라고 했는데 오늘 3,235원까지 이것도 VI가 한 번 걸렸었는데 현재는 3,04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 매수까지는 10% 정도 상승했었는데 매도를 안 하신 분은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3,200원에서 3,400원 사이에 매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고점까지 3,700,800원까지도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단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매도를 보고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장기로 보는 사람은 좀 더 들고 있어야 되지만 단기로 보는 분들은 고전도 가격에서 매도를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 지지수 3만원 초반대 매수를 추천했던 종목인데 오늘 3만 1,150원까지 갔다가 현재 3만 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만 원대부터 추천했던 종목이라 2만 8,000원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라겠죠. 2만 8,000원 때 찍고 3만, 지금은 1,000원 가까이 움직이고 있네요. 이 종목도 3만 4,000원, 5,000원까지는 상승에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알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심종목 우리바이오가 오늘도 상한가네요. 강력하게 상한가를 도쳤는데 엄청나게 올라가죠. 안심종목 장기 투자하면 대박 난다 했잖아요. 1,000원짜리 주식이 6,000원 다 돼가니까 벌써 6배 올라갔네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다고 생각하고 1년, 2년 묻어든다고 생각하면 큰 돈을 버는 겁니다. 주식농부가 이렇게 농사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목만 볼 줄 알면 대박을 본다 했잖아요. 1년도 아니고 6개월 만에 최근에 잡았으면 3, 4개월 만에 이런 식으로 6배, 5배, 10배도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안심종목은 장기 투자하면 대박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심종목 가지고 장기 투자해야지 계좌가 팍팍 늘어나고 주식농부 마냥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지 종목을 모르고 일반 종목 장기 투자하면 반두망도 나고 심지어는 10분의 1두망도 나는 겁니다. 안심종목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안 줘도 손해를 주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어서 손해볼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안 가는 종목이 여러분들한테 안 가는 종목이 있어도 손실은 보지 않는다겠죠, 손실은. 예를 들어서 그중에 안 간 종목이 하나 있는데 세진TS는 제가 예전에 3,000원 초반대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많이는 안 갔잖아요. 그래서 3,500원에 있네요, 3,500원에. 손실은 아니거든요, 손실은. 안심종목은 이래서 손실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KPS 생명과학은 아예 점으로 가버리잖아요, 점으로. 이런 식으로 1차 상승, 2차 상승이 더 큰데 여기서 매수 탁해 됐었네요, 완전히. 이번에는 제대로 해주네요, 제대로. 안심종목은 장기 투자하면 제대로 해줄 때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이 크게 먹는 거예요. 5,000원짜리 주식이 결국에는 2만 원을 돌파했고 내일이면 2만 5천 원, 3만 원까지는 점으로 가는 거 보니까 3만 원까지도 갈 수가 있겠네요. 그럼 몇 배입니까? 벌써 5배, 5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KPS 생명과학은 다른 바이오주에 눈독 들이지 말고 묻어두면 돈이 되는 거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6, 7개월 전에도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 난심종목으로 해야 돈 버는 거예요. HLB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뿐만 아니라 그런 종목이 많잖아요. 거기 다 그렇습니다. 에코바이오도 제가 4월달인가 5월달에 3천 원 할 때 3천 원대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12,000원 갔다가 지금도 1만 원 빠지고 있는데 1만 350원이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안심종목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안심종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장기 투자했다면 벌써 3배, 4배가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제가 올라간 것만 찝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언급했던 종목을 여러분들이 유튜브 처음부터 보면서 다 체크를 해보면 얼마나 많이 올라갔나 종목마다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다 언급을 했던 종목이라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증거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조명 같은 경우도 제가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안심종목이라고. 천원짜리가 따부름 다 있잖아요. 우리 바이오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같은 계열이라 우리 조명이 올라가는 거지만 어떻게든 간에 안심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리 자회사가 올라가도 안심종목이 아니면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CJ는 조금 내려가죠. 심풍제약하고. 제가 코로나 백신이 만약에 다른 회사에서 다른 나라에서 개발이 되면 내려갈 거라겠는데 개발을 했는데도 내려가죠. 본인 회사가 아니고 다른 나라 회사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는 악재가 되는 겁니다. 놓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 더 빠지겠죠. 그리고 HLB는 1200원 빠진 9만 3200원에 고려가 되고 있는데 13만 원까지 다시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몇 번 얘기했지만 강력한 호재가 떠야 한 번 급등 나오는데 그럼 무조건 매도하라고 했죠. 호재가 떠서 상승이 나오면 이익 실현을 하고 또 기다리면 8, 9만 원 초반에 오면 또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라고 제가 7, 8개월 전부터 작년 가을부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헨리 스미스는 오늘 호재가 떴는데도 힘을 못 쓰고 있네요. 아까 공시 보니까 호재가 뜬 것 같은데 헨리 스미스 엔젠시스 CMT 국내 임상 환자 등록 50% 그래서 호재가 뜨긴 떴는데도 주가에는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호재 뉴스가 3류 3류 뉴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공시에서 떠야 그나마 조금 약효가 발휘가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큰 약효는 없습니다. 워낙에 회사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어지간한 약효로는 호재로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급락한 게 6만 원 때의 3분의 1토막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없잖아요. 반등이 회사가 반응이 좋았다면 메리트톡스 같으면 벌써 반등이 나왔겠죠. KPS 생명과학 이런 것 같았으면 벌써 이 정도 빠졌으면 급반등이 나와가지고 최소한 3만 5천 원 4만 원까지는 가입이 맞습니다. 제가 이 정도면 빠져도 반등이 쉽게 나오지 않을 종목이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3만 3천 원 5천 원대라도 매도를 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27만 원짜리가 3, 4만 원까지 빠졌을 때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여기서도 반등이 반등이 나잖아요. 여기서도 3만 5천 4만 원대에서도 반등이 나기 때문에 제가 팔아놓고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라고 했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줄 모르고 종목을 볼 줄 모르면 셀토리온이나 삼성전자 이런 거 가지고 와야 돼요. 우량 블루치피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망할 염려도 없고 손실을 보더라도 기다리면 또 본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수가 많이 빠지더라도 또 추가매서도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대표주로 주식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계좌가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거지 모르는 종목 가지고 덤벼들었다가는 금방 내 반도막도 날 수 있고 큰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을 볼 줄 모르고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함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생 주식을 할 거니까 주식을 확실하게 알고 와야 돼요. 알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주식을 확실하게 알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11월 21일 날 또 이번에 이벤트 이벤트 교육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리딩 받는 금액밖에 안 돼요. 리딩 받는 금액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금액 위로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하는 게 좋습니다. 리딩도 보통 3개월 받으려면 2, 3백 줘야 되고 6개월 결제하려면 5, 6백 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련하게 20년 전에 배울 때도 없었고 20여 년 전이니까 맨땅에 헤이딩해가지고 10억을 넘게 들여서 주식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주식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제가 세력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감 있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파생을 몇 번 얘기했지만 큰 돈을 수십억을 내밀지 않았다면 지금 유튜브 할 일도 없고 여러분한테 교육할 일도 없죠. 주식농부 박영웅처럼 지금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파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실패를 하는 바람에 지금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고 주식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건 안심 종목에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나 제가 얘기한 종목을 잘 보고 또 제가 또 상장 폐지된다는 건 다 상장 폐지됐잖아요. 종목을 알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는지 또 어떤 종목이 또 악재가 뜨는지 호재가 뜨는지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식은 알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식은 할 만한 거고 정직하기 때문에 알고 하면 수익을 줄 수밖에 없다 얘기를 했죠. 모르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주식도 파생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르고 하면 성공률이 10%, 20%밖에 안 되지만 알고 하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실패할 확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거의 다 승률이 80, 90%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종목이 한두 종목이 증명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다가 제가 선물한 종목도 거의 다 따따불로 올라갔고 모든 종목이 검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식 고수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